안녕하십니까 김영희입니다 오늘부터 새로 여러분들 만나게 된 김영희입니다 직업상담사에 들어가서 가장 첫 번째 감옥 직업상담학을 들어갈게요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상담이다 라는 거 먼저 좀 볼게요 상담이다 우리가 상담이라는 게 뭐예요 나무 옆에서 어떻게 눈을 바라보고 뜨거운 거에 대해서 두 개나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한다 상담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상담에 들어와서 나한테 온 사람 올래 내담자라고 얘기하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상담사가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책을 보실 때 내담자와 상담자다 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 나한테 상담받으러 온 사람 여러분들은 상담사 라고 보시면서 이 책에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첫 번째서부터 들어갈게요 우리 직업상담의 이해 이제 진로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직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3번 진로 상담은 대상은 어린아이부터 은퇴한 70세 이상의 노인까지의 대안 상담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진로예요 진로란 어린아이부터 70세 이상의 노인까지의 대안 상담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쭉 내가 태어나서부터 70세까지 우리가 뭐라고 한다 캐리어 진로라고 얘기한다 결국 여기에서 들어가는 상담을 우리가 진로 상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내가 실질적으로 직업을 가질 때부터 직업을 은퇴할 때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직업이라고 얘기한다 여기서 들어가는 상담이니까 바로 여기서 하는 상담이 바로 직업상담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로란 직업보다 큰 개념이다 라는 거를 좀 포커스를 보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직업상담의 영역이에요 우리 영역에는 직업 일반 상담이 있고요 취업상담, 직업 정신건강 상담이 있습니다 이 영역 안에 여러분들 시험에 직업상담이다 여기 실존 문제에 대한 게 실존 상담이 직업상담이다 라고 나옵니다 뭐예요? 실존 문제, 죽느냐 사느냐 이런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 직업상담에서 취급하지는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 2, 3, 4 지문에 실존 상담을 껴서 나올 겁니다 실존 상담은 우리 직업상담 영역이 아니라는 거 우리 그 밑에 주요 유형에 보시면 직업 적응 상담이라고 있습니다 직업 적응이란 신규 입직자나 직업인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인간관계, 직업예절, 직업의식과 직업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한다 그래서 뭐다? 신규 입직자들이 직업에 적응이 필요한 상담, 직업 적응 상담 그래서 이 지문이 그대로 출제될 겁니다 그럼 직업 적응 상담 본란해 주시면 됩니다 그 뒤에 페이지 우리 세 가지 문제 유형에 따른 세 가지 상담 유형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진로에서 여기서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직업을 선택하지 않고 학업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상담은 진학 상담 직업을 선택했으면 직업 상담이겠지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한다? 취업했으니까 취업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직업 적응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우리 직업 상담의 기본 원리입니다 우리 기본 원리는 여러분들 시험에 직접 나오지는 않는데 내가 왜 여기다 여기 담아놨냐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기본적인 원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담아놨어요 우리 개별화의 원리입니다 개별화의 원리라는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온 진학 상담과 취업 상담과 직업 적응 이렇게 세 부류가 왔을 때 상담 내용이 같아요? 달라야겠죠? 개별화의 원리 각각에 맞춰서 상담이 이루어져야 된다 두 번째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제가 뭐라고 하냐면 울고 싶은 자 울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뭔가가 얘가 와서 막 응 화가 나요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 풀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의도적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담이다 또한 통제된 정서관여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제가 이거는 가장 매번 뭐라고 하냐면 통제라 정서관여 통제시켜라 제가 매번 강의할 때 보면 이거 별표 쳐라라고 얘기도 하거든요 왜? 여러분들이 내담자하고 정서관여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뭐냐면 한강에 사람이 빠졌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빠지면 같이 뛰어내서 그 사람 구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 구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잡아요 물귀신처럼 그래서 어떻게 해요? 119 아저씨가 그 빠진 사람 딱 구하자마자 머리 위쳐서 기절부터 칩니다 왜? 기절을 시켜야지 나 안 잡고 같이 덱 끌고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라? 통제해내라 정서관여 우리 내담자가 너무 외롭고 너무 불쌍한 것 같고 그 사람들한테 뭔가 해줘야 될 거 정서관여를 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성은 지켜야 된다는 얘기에요 거기에 같이 빠지면 안 되겠죠 늪에 사람이 빠졌어요 그 사람 구하겠다 같이 늪에 빠지실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통제하셔야 됩니다 정서관여를 하나 어떻게 하라고요? 통제해야 한다 또 수용의 원리 받아들여주셔야 되는 거죠 받아들여주 또 비판단적입니다 판단 여러분들은 판단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비판단적 태도의 원리 또한 자기결정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 보이는 직업도 내담자가 보기에는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담자 스스로 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다? 자기결정의 원리다 또한 비밀보장의 원리 비밀 지켜주셔야겠죠 왜? 그 내담자가 여러분들은 복권이라고 생각하시고 전부 다 무슨 얘기들인지 다 할 겁니다 그걸 갖다 여러분들 막 얘기하시면 안 되겠죠 비밀보장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상담의 기본 원리라는 거 잠깐 보고 갔습니다 요번에는 그 밑에 직업 상담의 기본 원리입니다 직업 상담은 우리 니은 별표 산업 구조의 변화, 직업 정보, 훈련 정보 등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는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미은 별표 내담자의 의사결정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한다 근데 여러분들 시험에 뭐라고 하냐면 의사결정보다는 직업 세계의 이해에 대한 상담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 아닙니다 우리는 뭐에 초점을 맞춘다? 의사결정에 초점을 맞추고 전개한다 입니다 나머지는 좀 읽어보시고요 우리 D급 같은 경우도 가끔 문제가 나오는데 각종 심리검사 결과를 기초로 합리적인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심리검사를 과잉 의존하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들 시험에 뭐냐면 심리검사는 합리적이니 우리 의존해야 된다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아닙니다 의존해서는 안 된다 라포 상담에서 라포 라포란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서로 믿고 존경하는 감정의 교류에서 이루어지는 조화적 인간관계며 상호적인 책임이다 즉 라포는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친근감을 의미한다 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 라포 형성을 다른 말로 상담 관계 형성 이라고 얘기합니다 관계 형성 내담자 상담자하고 초기 몇 남 시 어떻게 된다 친근과 라포 형성이 얼마나 제대로 되어 있느냐 그래서 그 라포로 뭐라고 한다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친근과 얼마나 친밀하게 간계 형성을 했느냐 그래서 간계 형성은 우리가 다른 말로 라포라고 얘기한다 라포 그러나 우리 여기 라포 형성의 이응 내담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은혜를 주어서 뭐 여러분들이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건 아니다 또 직업 상담의 목적입니다 우리 2번 6번 7번 2번 개인의 직업 목표를 명백하게 해준다 6번 복잡하고 다양한 일의 세계를 이해시키고 순응하도록 한다 내담자가 자기 자신과 직업 세계에 대해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발견하도록 돕는다 근데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문제에 뭐가 나오냐면 상담자의 상담자의 상담 능력 향상 이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상담을 해가면서 상담사의 상담 능력이 향상되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이 직업 상담의 주 목적은 아니라는 거 아닙니다 또 가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고소득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지문도 나와요 우리 직업 상담은 돈하고 관계없는 청념결백한 직업입니다 돈 관계되는 뭐 높은 직업 높은 임금 뭐 고소득 이런 단어로 다 이게 답이에요 아셨죠 보이고 가세요 아셨죠 보이고 가세요